아침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출조로 안하려고 했는데 비가 딱 그쳤지 뭐야 그래서 잠깐 나와 봤어요 여기는 고구저수지 펜션에 차를 딱 주차를 하고 펜션 앞에서 낚시를 합니다 물론 펜션에 주차를 하실려면 펜션을 이용해야 겠죠 갑니다 이거 저는 누군가가 가면 아니다 기록 기록 운행당 강의 안고 낚시키는 지금 꽉 감았어 꽉 감았어 나이스 나이스 이씨 봐 안 나와 계속 흔들어도 해 내 말이 맞지 저기서 나올 것 같더라니까 있지 거기 잡고 꼽아 계속 연기 싸이질있었네 나이스 요리 오오 사이즈 좋은데 이야 80 넘어가겠는데 조심조심조심 텐션 유지하고 텐션 유지하시고 어우 나이스 역시 역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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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 우와 돼지 한 마리 나왔어 역시 역시 양만 좋은 것 같은데? 오오오 야 80이 그 다음에 저 그냥 이제 봐도 돼 응 돼지 먹이만 없는구네 꼼꼼히 유지한 아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야 가만있어 빨리하고 보내줄게 야 아줌마가 알아서 해줄게 가만있어 아줌마야? 응? 이거 왜이래 가만있어 아줌마가 알아서 해준다고? 빨리 빨리 놔주세요 모기한테 물리지 말고 모기 존나무네 유혹하시면 안되죠 가자 장화 신었어? 멋있네 여기 모기가 많은가봐요 네 현빵 물렸어요 몰라 안홀쩌녀라고 왔어요 빨리 뿌려 얼굴에 막 모기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모기 앞에 있어요 응 됐다 패션은 에어로그인데 패션은 에어로그야? 아 뜨거워 다가 붙어있어 안 되겠다 두 번 먹어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에어로그 어 네 아 아 아 rades 진치 아 잘 건드도 네 왜 아 어 아 아 아 하하하하 짱둥이인가봐 짱둥이인가봐 더 감은 다음에 들어야지 마구야 저기도 좋아지네 3cm 커졌네 스튜에 걸려있었는데 딱 떨어지자마자 때렸어 조금만 커졌는데 그니까 조금 더 커졌다니까 막 들려라 흐흐흐흐 어 근데 수정아 사이즈 점점 좋아지네 오늘 저기 한 10마리 채우겠는데 그 모기약증 갖고와라 저기야 이빨 봐 복벌리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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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에 됐어요 4 2 4 50 54 5 갑니다 바로 일기죠 사진 찍으면 안돼요 다시 올라온거야? 아예예 다 버리겄네 올라갔어 이건 한 마리 더 두 마리 한 마리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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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춤 해 내가 이 나를 한 마리 더 하나 네 나 나 사이즈 어떻게 합니까? 어떻게 할까? 나올까 근데? 여기 저기 나올까? 여기 여기를 어떻게 나오냐 드롭 방식일까요? 안 돼 안 돼 내려가야겠다 공진대 오버하는 거 아니야? 스누딱 샌드 어후 하아 내려가야겠다. 아이씨. 뭐래? 아니야? 엄마 아빠 입구구. 투자 투자 투자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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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진짜 크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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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려놓고 해야 돼. 아우 무거워. 이거 오바오래. 아우. 마크가 6초 사이에 빡 하고 때리는 소리가 안났어요 그런데 라인을 잡고 있는데 톡 하는 느낌 장지하고 검지하고의 라인에서 톡 하는 느낌 때문에 흔들려서 반사적으로 튕겨진 건가 하고 다시 한번 흔들어 봤는데 한 번을 더 땡기더라구요 그래서 이 녀석이 6초 사이에 오픈 오프에서 살짝만 빠른거죠 야 후킹을 하고서 저 많은 육체를 건너오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야 이거 빨리 빼서 빨리 놔줘야지 아우 내가 두번 흔들어 줄 동안 애가 꿀떡꿀떡 먹은거야 이거 이게 가물찌가 얘들이 왜 얘네가 이렇게 세상통식자로 어 이거 놔주는거야 봐봐 저 안에 들어갔잖아 보이지? 보이지? 넌 돈 저였어 이제는 야 너 나한테 오늘 비한거 봤던거 나 때문에 너 나은 돈을 갇는거니깐 뭐 좀 떼 먹을땐데 오래된 집들 아우 ㄲㄲ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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蹲ㄲㄲ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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ㄲ.. 땅뿐 그러네 적어도 뿌리채 뽑혔다 내가 먼저번에도 얘기한 게 있는데 필드는 열흘 단위로 변한다 태풍이 오면 되니까 필드가 싹 바뀌었네 육초가 다 자빠져 있네 강력한 게 왔다 갔네 여기 육초가 다 세워져 있었는데 육초가 다 꺾여버렸네 육초가 자빠지면은 내일이나 모레에 좋겠지 어저께 너무 태풍이 심하게 불어서 얘들이 포인트에 있다가 어느정도 깊은 쪽으로 빠졌다는거지 빠졌다가 잔잔해 주니까 이제 계속 들어오겠지 포인트가 확 바뀌었네 갑작스러운 변화에 나무시들이 좋아하지 않겠네 갑작스러운 변화에 나무시들이 좋아하지 않겠네 그대 자켓을 많이 속 빠졌어 굿자 아니야 굿자? 아이씨 내가 이렇게 확 들지 말라랬지 아 굿자였는데 계속 쭉 가버렸랬지 확 들지 말라랬지 땡통이네 땡통이네 도시 동시에 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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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기무 falan 아 예 아 예 예 예 꽁치가 아니라 멸치인데? 멸치야? 수조권 사이즈 나왔는데 수조권 사이즈 치기 너무 크지 꽁티 엄마 내 말 들으니까 딱 한 말 잡지? 엄마 내 일로 오라 하잖아 예예 내가 오라 그러고서 바로 잡잖아 기다리 야 우측에 응 봐봐 우측에 우측으로 우측만 끄면 다리 안 가는 거야 응